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믿음이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가난 정복을 놓고 요단강 앞에 선겁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 문제가 보이면 안됩니다. 그때 보이는 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때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네, 또 영적 사실보다 감정에 붙잡히면 안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의 평안 누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됩니다. 네,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힘들죠.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것들을, 많은 축복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느냐, 지금 마느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내 앞에 요단강이 내 눈에 안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요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아,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잘못하다 보면요, 내 감정이 사로잡혔어. 우리가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녁에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 폐하고 간하고, 지금은 이제 편도, 이게 있잖아요, 임파선염 거기까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두 명 있는데, 자녀들의 권유로,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밤에 갑자기 토하고, 밤에 막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본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희가 포럼하면서 참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현실 문제 앞에서 굉장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괜찮은데, 참 자녀들이 안 됐어요. 참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죠. 병원에서는 이제 뭐 거의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현실 문제를 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요, 이 패밀리 사이에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감정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마 가족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패밀리 모든 결정이겠죠. 그런데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요, 진정한 결정이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현실 문제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들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복음운동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갈등들로 우리가 가난한 정복의 시간표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단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안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자면요, 요단강은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건너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를 분명히 보고, 우리는 분명히 건너야 할 요단을 완벽하게 건너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신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설사 무엇이라 할지라도 건너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은요, 건너야 할 수 있을까? 말까? 많은 고민들을 하죠. 아니, 일이 맞아 틀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여러분, 가난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갈등할 시간이 없다. 걱정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을 왜 주셨을까요? 분명한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피한다고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는 승리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요소와 3장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약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내 현장의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은약의 말씀을 잘 듣고 포로 말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은약의 말씀을 잘 기울을 남기래요.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너무 자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림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약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 보태지 말고 잘 전달해야 돼요. 내가 잘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대방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잘 전달했다면 상대방도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달한 내용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수아가 말씀을 받고 관리들에게, 유사들에게 먼저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유사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달 내용이 무엇이냐 은약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전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기도 수업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진짜 잘 받고 잘 받으면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포럼하고 있잖아요. 진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이 뭐냐? 은약계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와의 은약계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천 큐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뭔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은약계를 따라가되 2천 큐빗쯤 떨어져서 가라 할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직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혼자 있을 때 집사람 사모님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는 대목들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해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많은 시험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요. 두 사람 사이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이해 택도 없습니다. 수용 택도 없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 수용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도 이럴 지인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은약계 뒤를 따라가되 거리를 돌아와요. 그럼 뭐라고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은약계 뒤를 따라가면서 다 조심스럽게 따라가죠. 은약계 뒤를 따라가는데 대열도 이탈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가면 그래야 바른 판단 선택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5절에 요소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교를 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라. 자신을 성교를 하게 하라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도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전달하는 말씀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말씀 받고 정확한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간표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 기이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나 때문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뭔가요? 갇혀있는 것 때문에 응답을 보지를 못해요.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하나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자폐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문 속에 코끼리가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그 여자분이 자폐아 그림 자폐아에게 그림을 하나도 요구했어요. 코끼리가 나오는 방법이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일만 달라고 해요. 자폐아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갖고 와요. 그림을 갖고 오는데 푸른 그 위에다가 그림을 놔요. 이렇게. 근데 액자는 문이 있는 액자가 딱 놓여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여기가 딱 서있는 거야. 액자는 그림 있는 액자만 딱 놓여있고 코끼리가 나와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역을 잘 하던데 문이 있는 액자가 놓여있어요. 그죠? 근데 코끼리는 밖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물었어요. 그 그림을 살 그분이 물었어요. 이 그림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폐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처음부터 문에 갇힌 게 아니다. 코끼리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에 갇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이 옆에다 내놨어요. 거기에서요. 굉장한 뭔가가 안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설명이지만요.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묻혀서 많은 응답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요단을 건널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묻자고요.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받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단순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참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모든 걸 복음으로 다 기준을 딱 보고 생각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이유도 없어요. 저라고 하면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하면 갈등거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복음이기죠. 내 생각대로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면 돼요. 여러분 요단을 건널 시간표가 맞다면 요단을 건널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널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어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느냐 못 건너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을 건널 시간표가 오면 건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요. 그 은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7절에 말씀을 주고 계신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절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소와 함께하는 것을 자신도 백성들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있다고 하면 요단강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갖고는 안 되게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브리스만 보그마, 세계보그마가 우리의 생각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교회지만 어떻게 우리 생각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주었다면 요단강을 들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내 시간표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을 요단강에 들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백성들은 아직도 기관민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진짜로 열릴지 안 열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단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설 때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뻥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요. 뻥을 쳐도 말씀으로 뻥을 쳐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뭐야 저것이 마음 안 믿잖아요. 지금도 요단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요단이 갈라질까? 여러분 이 요단 요소와 3장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요. 어떤 요단도 건널 수 있다. 그런데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극의 응답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요. 내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결정 속에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때마다요 나로 하여금 패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패이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주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는 시간 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승리하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요단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해야 승리하는 현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사실 요단을 건너고 있는 요소와 갈래 빼고는요 추레굽의 구원을 본 사람이 없어요. 추레굽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요소와 갈래가 리더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백성들은요 추레굽의 구원을 못 봤다니까. 홍해의 기적도 못 봤어요. 근데 요단을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이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It's the cross of the Jordan where the Jordan will be split and they'll be able to really see God's power. 그래야 가난한 땅 가서 두려움에 잡히자. That way when they enter into the land of Canaan they will not be held down by fear. 그래야 가난에 가서 어떤 것도 넘을 수 있어요. That way when they enter into the land of Canaan they can overcome all things.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물론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그래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That way the Canaanites are already trembling but if they hear about that they'll be even trembling more.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요단을 지금 가로받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God's time schedule is to cross over the Jordan that's been split. 그래서 지금 건너고 있는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And that's why the Israelites that are crossing over the Jordan right now they have to see God's power. 그래야 너희 세대에 승리할 것이 아니냐. That way they will gain victory in their generation. 그래야 그 정복의 현장에서 승리할 것이 아니냐. That way they will gain victory in that field of conquest. 그래야 너희가 후대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냐. That way there is something for them to say to their posterity.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드는 이상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And before crossing the Jordan we must die. 우리가 요단을 건너라고 요단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겠습니다. 결국 요단의 물은 멈춰섰습니다. 14절로 17절 보니까 요단의 물은 멈춰섰고 백성들은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요 나의 요단을 건너세요. 인생 정복하십시다. 진짜 복음으로요 끝까지 붙들고요 나의 요단을 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의 요단을 건널 수 있어. 그래야 현장 정복을 할 수 있다니까. That way you can have field conquest. 아니 현장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습니까? And how many rocks are in the fields? 그냥 그거 다 치우고 가려면 시간 없어요. If you want to remove all of those rocks before going you have no time to do that. 여러분 현장에 돌이 있으면 넘어서 그냥 가면 돼요. If there's a rock in the field all you have to do is just jump over it. 그래야 현장 정복 할 거 아닙니까? That way you can conquer the field. 아 그렇잖아요. Isn't that so?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안에 돌이 없겠습니까? So the Jordan's been split and do you think there's no rocks there? 언제 돌 뽑아내가면서 요단강 건넙니까? When are you going to remove all of the rocks and crush the Jordan? 그냥 돌 넘어서 가면 돼요. Or you have to just walk over them. 맞잖아요 그죠? Isn't that so? 여러분 가난의 요단을 넘읍시다. 우리가 세계보험화 현장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휩싸이면 안 돼요. 네?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가난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라.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어떤 장애물도 넘게 하옵소서. 크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혹 이 교회 건물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없애라. 내가 이 복음 운동에 방해된다면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렘넘트들에게 복음 운동에 방해되면 내가 사라지면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언양의 말씀을 듣고 잘 전달을 하게 하옵소서. 언양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난 정복의 중요한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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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